힘들어도 들으실 수 있고, 스케치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으니깐요.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A씨도 찍으시면서 영상 많이 나오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바닥이 조금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하셔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도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너무 귀엽지 않았나요? 너무 귀여웠어요. 우리 소희씨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 얘기 안해주면 삐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의 아신나는 돌보는 노래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는 노래 나오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호응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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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